아, 이거 따뜻하네요. 아, 이거 애들이 이거 밥 주러 간다 했는데 애들이 어디 있는데요? 아니, 저쪽으로 집으로 가든가 해야지 왜 이러들어 왔습니까? 여보, 뭐 하십니까? 우리 보기엔 일하시네, 여기서. 아, 여보세요? 사무실인가 봐요? 네, 우리 사무실. 아, 반갑습니다. 이렇게 멀리까지? 어, 아니, 근데 우리 여기 윤쌤이 애들 이거 밥 준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애들이 어디 있습니까? 아, 애들 보여드릴까요? 네, 애들 한번 보여주세요. 네. 여기 잠깐만 이걸 좀 더 하죠. 어, 응. 아니, 근데 애들을 보여준다고 하더니 웬 상자를 꺼내오네요? 어, 우리 새끼들 다 놨어요. 여기 있습니다. 이거 아까 저기서 봤던 군병이 아닙니까? 예, 군병이죠. 이게 지금 애들이라고요? 예, 우리 자식들입니다, 다 이게. 이게? 네. 이야, 이거는 아까 만든 게 맞았는데 너무 커가지고 징그러워, 이거. 아, 귀여워요. 만져보세요. 귀여워요, 이게? 네. 네. 우와, 이거 손가락 집어넣으면 딱 물리겠네. 아, 물지 않아요, 근데. 물지는 않아요? 근데 이 집게 때문에 물고 가기도 한데, 좀 겁나긴 한데 물지는 않아요. 이게 제일 크면 몇 센지 정도 되는데, 여기? 이 길이가 한 9cm? 한 9cm 정도? 적은 한 9cm 정도고, 무게는 한 35g. 엄지네, 그죠? 와, 엄청 커요, 이거. 이게, 이런 것들이 여기 전체 다 있는 거예요? 아, 전체 다 있는 건 이게 아니고, 이 옆에 있는 것도 요. 요거요거요거요거. 이거 신평방의 군병이. 예. 요거 조그만 군병이. 예, 예. 와, 이거 빠르다, 이거 봐요. 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오오, 이건 아프네요. 오오, 이건 아프네요. 네. 이기로 막 기어서 가니까. 네. 그럼 이게 지금 전체 다 있다고 얘기해? 네 전체 다 이겁니다 이거. 와 그럼 이 상자가 이 상자 안에 몇 마리 좀 들어가는데요? 150에서 한 200마리 들어가는데 이게 1,900개 있습니다. 298 길이요. 한 40만 마리가 있는 거예요. 40만 마리. 40만 대군에 제가. 군사군. 군사를 이끌고 있는. 완전 대군. 아니 여성분으로서 이거 안 징그러우세요 이게? 너무 귀엽죠. 너무 귀엽습니까? 네. 볼수록 귀엽잖아요. 더스러우고 윤기도 나고. 윤기가 반질반질하잖아요. 근데 애벌레가 여기 거기에 있어요. 딱딱하게 이빨이 있어요. 원래 썩은 나무 그런 거 같은 거 파묻이니까 이게. 참나무 같은 거. 그러니까 이빨이 있죠. 아니 이렇게 많이 키워가지고 뭐 하시려고요? 어떻게 하시려고 많이 키워가지고. 우리 생계, 생계, 생계수단이죠. 생계수단 이거 이걸로. 시골의 귀농에서 이제. 이걸 키워가지고 먹는다 이거요. 네 그렇죠. 이걸요. 술을 시켜가지고. 네. 분말에서도 먹고. 중탕에서도 먹고. 이제 환으로 만들어먹고. 네. 근데 이걸 먹으면 진짜 간. 간 나쁜 사람들 진짜 제일 좋다고. 이제 옛날 동영상부터 나와야 됩니까. 군뱅이는 예로부터 제조라는 한약재로 쓰여왔는데요. 특히 간 기능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더 고맙습니다. 술을 시작할 때 새로운 정책은 알겠습니다. 그리고 중앙에FO하는 여행가 됩니다. 마찬가지로 부대장은